이게 뭐하는 짓이야! 충성 박장님 이거 본인 폰입니까? 너 뭐하는 거냐고 쫙 나가 있어 원하는 게 뭔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혹시 자수할 게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소초동 DFC에 갈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책장에서 나온 건데 급히 설득을 좀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생겨서요 광수대 팀장 남용이라라고 저희는 오늘의 생활과 함께 감독님은 그가 기가를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을 드리기 위해 파이팅 뭐지? 그것이 아예 들리기 위해 그가